인천 대신당 근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대신당 근거입니다. 1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띠예요. 지띠분들 도움이 많은 날이에요. 오늘은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가 많은 날이니 오늘은 흡족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소띠예요. 소띠분들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오늘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많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호랑이띠예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오늘은 이성에게 자신감 있게 대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니 좋은 인연도 한번 만나보세요. 토끼띠예요. 토끼띠분들 난관에 부딪히는 하루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난관이든 개개인마다의 특성은 다 틀리시겠지만 난관에 부딪히실 때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띠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그러니 오늘은 가까운 근교라도 드라이브를 하시든 여행을 가시든 잠시 잠깐 쉬어가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은 하루예요. 뱀띠예요. 나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정말 잘했어 이러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보시고 너무너무 잘했어 나를 칭찬하시는 하루 그런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은 하루예요. 말띠예요. 오늘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는 하루가 되시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하루가 되니 오늘은 빠른 결단력을 필요로 하는 하루랍니다. 양띠예요. 양띠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하세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의 입장도 좀 생각하셔서 그 입장이 되셔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분들 복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복이 따르는 날. 여러모로 복이 많아요. 복은 금전만 복이 아니고 여러모로의 복이 따르는 날인데 좀 성과도 있는 그런 날. 성과도 있고 복도 있고 그런 날이에요. 기대해 보세요. 닭띠예요. 금전운이 넘쳐나는 하루. 금전운이 넘쳐나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넘치면 또 화가 따를 수 있으니 금전운이 넘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살짝 겸손해 하시는 하루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개띠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면 한 시간도 못 돼서 후회가 막 밀려오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선택의 여지를 할 때 꼭 생각 많이 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띠예요. 돼지띠 분들 다 버리세요. 그냥 답답한 마음이든 물건이든 짜증나는 거 다 버리는 하루. 옛말 있잖아요. 똥차 가야 새차 온다. 그런 말 있듯이 똥차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차가 들어오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다시 찾아뵙는 금가위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전문 사이트 여기 맞아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